저는 지금 운 게 아니라 강풍에 얻어맞은 거예요. 여러분 안녕 내려가자 감사합니다. 기둥아, 낙엽타고 내려오면 어떡해? 올라가야지 올라가 봅시다 낙고 또 나왔어 희동아 희동이 뭐 봐? 저기 뭐 있는데? 엄마, 빨리 와. 응. 야, 야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간드는 자기가 목마르거나 쉬고 싶으면 이렇게 벤치를 찾아가지고 근처에서 기다려요. 엄마, 빨리 와. 여기서 물 먹자. 응. 간지 덥다. 간지 더워. 알았어, 물 줄게, 물 줄게. 응, 물 줘. 기동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아, 허리야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지겔아. 이리 와. 이리 와. 상담. 신경icit Kylie. 하... 눈이 내려요. 근데 눈이 가로로 내려요. 이제 한 1키로 정도 남았고, 눈이 더 오기 전에 빨리 텐트를 치고 싶어서 좀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빛내림. 빛내림이에요. 다친다. 좋다. 다 올라왔다. 기둥아. 기둥아. 우리 기둥이 발 왜 이렇게 더러워요? 뭐 했어요? 어디서 이렇게 땅을 파고 왔어? 왜 이러냐, 진짜? 신발 신었네, 기둥아. 까만 신발. 우리의 박쥐는 여기. 여기가 활공장이라 바람이 쐴 수밖에 없어요. 괜히 활공장이 아니야. 여기 텐트 쳐도 될까? 바람 많이 부는데? 좀 저기 내려가서 치자. 여기가 좀 더 올라왔어요. 여기가 좀 더 올라왔어요. 아, 추워. 아 추운데 언제까지 놀아? 아 엄마는 추운데? 현두 재밌어 안 들어가 들어가자 그만 뛰어 그만하냐고 오늘 바람이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예요? 많이 부는 거예요 펜트가 바람 맞는 쪽이 지금 계속 주저앉아요 펜트는 기억했는데 풀 때 휘 거 같아 기둥아 기둥아 바람 불어 예뻐 들어갈까? 기둥아 깐도야 깐도 시원해 좋아 이제 해도 지고 춥다 자 들어가자 응? 현두야 뭐 봐 보이지도 않는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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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밖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꽤 불어요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아 원래 바람 예보가 이렇게 세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산 위고 팔공장 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돌풍이 휙휙 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텐트를 때리는 것 같네 깐두 나가고 싶어? 꼼꼼하고 바람 불고 깐두 깐두는 커서 극히 아래로 못 나가서 안 열어 줄 거야 안 열어 줄 거야 안 돼 못 놀아 내일 아침부터 일찍부터 내일 아침 일찍부터 계속 놀자 이거 봐 바람 이렇게 부는데 안 피곤해 왜? 삐졌네 안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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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뜩 도망가 오 몽글몽글순두부 몽글몽글 여기에 간장만 조금 타서 아 맛있어 참기름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이때로도 진짜 비화식 중에 제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자자 자자 사랑해 사랑해 우리 건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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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건두 사랑해 우리 건두 그동안 그동안 엄마랑 같이 자자 엄마 추워 엇짜 어 추워 음 따뜻해 우리 기둥이 엄청 따뜻해요 안녕 응아 우리 기둥이 사랑해 잘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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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S 응 응 응 응 대입 일렉 요놉 조 procedures 깐두야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안추워 구경해 뭐해 바람미가 좋아 우리 깐두 깐두야 바람미가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